자상욱, 오태완! 공방의 희망! 자상욱, 오태완! 야, 이리! 나야! 그럴 줄 알았어. 야, 역시 끝으로 밀리니까 철화해 보이지 않니? 그런데 이게 걸렸다 너가. 야, 죽겠지 뭐 하려면 줘 봐봐. 죽겠지 뭐. 시리. 시리. 내가 이자를 적을 테니깐 다음 자리에 오십시오. 다음 자리에 오십시오. 다음 자리에 오십시오. 그냥 나눠서 적다 이 말이야. 이 갱규. 갱규. 영산업 일으켜줘야지. 못된 갱규. 아주 못된. 아주 못된 갱규야. 심신이 가능한. 이 갱규. 아까 그 저 내가 시리 종이 찢은 거 들었어. 화영식 해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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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하 여기 KBS에 묻어라 이거. 알겠습니다. 묻어야 돼. 묻어야 돼. 깊게 묻겠습니다. 근데 이거. 언제까지 했어? 너무 무서워서 이제. 강화도로 이동해서 남자의 자격. 진정한 리더를 포함으로 하겠습니다. 아니 그거는 저도 지금 1위가 될 수 있는 거네. 이건 누구나. 누구나. 그러면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죠. 일단 뭐 저는 권력을 잡으면 철저하게 지역 색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이나 또 아래쪽이나 자식 대대로 다 조사를 했어. 진짜 누구보다 공산당이. 자식 대대로 조사해서. 저는 권력을 잡는 순간 끝나고는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그 순간 저를 한번 불태워버리네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진정하지. 불살라보고 있어. 불살라보고 있어. 야 하루라도 자랑답게 살고 싶어 있을 거 아니야? 내가. 이 추운 날. 권력을 잡으면.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동안에도 맨날 권력을 잡으려고. 내가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. 야 그만해라 너. 야 그만해라 너. 피바람이 몰아침. 피바람이 몰아침 것이야.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갑시다 진짜. 춘봐! 자기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. 다시네요. 서벅 교체. 서벅 교체. 다시네요. 하나 둘 둘 셋. 그러나 상은 운이 있어야 파는 겁니다. 잘 태어났으세요 상대로. 후배수 얼마나 할 뻔했어. 아 이거・뭐. 뭐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. 나도 잘 됐어? 너무 잘 됐습니다. 너희들 갖고 와, 이거.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야? 약간은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일요일 주말을 책임질 수 있는. 김준호 대훈이라고. 어, 봤어. 3년 동안 대훈이. 인 mày 어디서 있어? 그면 nói fearless 거? 비호하hai.. 배달 고 gapsPHP 이러는 꽃핀 riding. 내가 제일 문제가 하는 거야. 왜 이런 곳이야? 리더! 이박사 이박사 우리 삼총사야 그럼요 내가 볼 땐 약간 포섭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포섭 야 여기까지 여기 침이만 나오시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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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은 왼팔입니다 나는 2인자가 좋아 우리 또 동맹국 네 동맹국 같이 가는 겁니다 물이 오래되면 썩습니다 썩은 물은 저희가 빼내야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유지해서 피해 형님은 좀 가거든 나는 방영수 방영수 아니 거기 2군 형님도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니 야 윤석아 너는 확인할 때 네 반장이라든지 리드를 안 해봤어?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해봐 앞에 부자가 들어간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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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 야 회장도 했어? 정교회장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정교회장이었어요